음~~ 역시 아이스크림은 포켓몬 아이스크림이라니까 어서오십쇼! 혹시 베라에서 나온 포켓몬 아이스크림 남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방금 뭐 먹은 거 같은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진짜 어떡하지! 없으면은! 아름이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안돼 안돼! 다른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 괜찮겠지? 그러면은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이 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포켓몬 아이스크림 사러 온 손님들이 다 사왔습니다! 안돼! 나 죽을 거야! 네? 아! 아름이가 저를 죽일 거예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진짜 죽일 거예요! 으아! 으아! 아! 진짜 오빠는 아이스크림 사 온다면서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러면 안 사 온 거 아니겠지? 아저씨랑 같이 가래! 네?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요! 너희 엄마가 불렀어요! 같이 가자!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 집에 있는데요? 어? 어? 아니야!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그래서 빨리 가야 돼! 병원이요? 네? 잠시만요? 아! 엄마!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엄마 고스톱 쳐야 하니깐 이따 전화해! 알겠어? 어? 저희 엄마 고스톱 치고 있다는데요? 아! 아! 그래! 그래! 자고 나를 왔나 보네! 아! 그러면! 그러면! 어어! 그러면 엽돗 먹으러 갈래! 어? 어? 뭐야? 어디 갔지?! 네! 아! 빨리 가시죠 사장님 어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없어 야 저를 뭐해 어? 오빠 왜? 아 슬퍼다 아 오빠! 뭐 뭐! 오빠 아이스크림 구했어? 아 그 그 그게 뭐 구했어? 제발 때리지 말아줘 제발 괜찮아 이 아저씨가 우리 아이스크림 사준 어? 아저씨 어디 갔지? 아저씨! 야! 뭐라는 거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지 그치만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단 말이야 원래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야 그거다 너 아이스크림 먹여가지고 살 푸둥푸둥하게 찌운 다음에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말 다 했어? 그럼 오빠는 안 따라갈 자신 있어? 안 따라갈 자신 있지 당연히 스테이크 사준다 그러면? 안 따라가 뭐 그럼 필수는? 필수? 필수 누가? 누가 사준대? 따라가야지 아 뭐야 오빠도 똑같잖아 아 됐고 됐고 아우 날씨도 덥다 야 내가 아이스크림 사려고 매장 10곳이나 놀았어 근데 없더라고 빨리 집에 가자 아 맞다 아이스크림 맞으러 가자 까먹은 거 아니었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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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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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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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죽었어 아 싫다 진짜 다 됐는데 저기도 애가 있잖아 아저씨랑 엽떡 먹으러 갈게 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지가 포켓몬 잡아서 사먹던가 TV나 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문서 아나운서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납치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납치사건 발생지로는 근처 공원으로 골든타임이 시급함대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빠? 때리지 마세요 저기 아까 그 아저씨 내가 봤다던 어? 진짜? 어! 야 그럼 너 진짜 위험했던 거잖아 나 대신 공원에 있었던 아기가 납치됐나 봐 어떡해 너가 너무 배고파서 너가 먹은 거 아닐까? 내가? 어! 아 그럴리가 일단은 빨리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아 네 거기 경찰서죠? 네네네 제가 용의자예요 용의자 오빠가 용의자라고 그러면 어떡해 아아아 제가 용의자를 봤어요 네네네 네 뭐 제가 찾으라고요? 끊는다고요? 끊었는데 뭐래? 우리가 찾으래 우리 보고 찾으라고? 어! 도와달라면 도와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에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빛을 뿌리고 달리는 피앤나들의 감초 귀염둥이 히어로 난 백현 난 아름 백현아 출동이다 조사 근데 어떻게 가? 몰라 여보 rou 아? 아 아름아 도왔어 우리 뭐야 여기 어디야 어우 무서워 어우 나 장난이였는데 어우 진짜 오빠 어 아까 그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저 사람이 그 아저씨라고? 어 어 빨리 도망가자 빨리 그 애를 찾아야 되는데? 애를 찾아, 애를 찾아 아 여기 뭐야 어... 어 추워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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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오빠,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떻게 나가 우리? 어, 도망가, 도망가 오빠 빨리 찾아와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저 빨간색, 피그색, 초록색깔 그런 열쇠가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 나 무슨 빨간색깔 드라이버 같은 거 찾았어 드라이버를 찾았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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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빠, 근데 위에는 빨간색깔 드라이버가 안 필요한데? 아, 빨간색깔 드라이버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었다? 아이, 진짜 뭐 해 으으음, 맛있다 오빠 아무것도 못 찾았어, 지금? 어, 아이스크림만 있어 이게 뭐야, 여기에? 야, 십사 한 번 밖에 없어, 이거 오빠, 걱정 마 어 금방 찾을 수 있어 진짜지? 어 아싸, 나 아이스크림만 지금 10개째다 아이, 뭐야! 오빠, 지금 왜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여기 무슨 물약을 찾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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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나 갑자기 투명이 됐다 뭐야, 대박 일단 맨 처음에 빨간색깔 빨간색깔 키만 찾으면 어 차라라락 열릴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키가 어디 있어? 어? 찾았어? 뭐 하나 찾았다 그게 뭐야? 컴퓨터 칩! 컴퓨터 칩? 어 컴퓨터 칩! 어, 여기 보안실! 보안실이야? 보안실 같아, 오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빠, 핑크색깔 키 찾았다! 오케이, 열어, 알아봐, 가서 아, 오빠! 주는 거 아니지?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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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좋았어, 좋았어 우리 애, 애기는 구하고 죽어야지 맞아, 으응 문 닫다, 문 아, 이거 쓰는 곳이 이렇게 뜨네 어디야, 보안실 어디다 가는 거야? 보안실 아니잖아! 오빠, 핑크키를 쓰려면 전기톱이 필요해 빨리, 오빠 전기톱 찾아 아, 이리 와라, 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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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야 오, 나 칩 잃어버렸다, 그리고 아, 칩을 잃어버렸다고? 어 뭐야, 나 키 없어졌어 뭐야? 아, 뭔 소리야? 아, 오빠 그 대신 빨간 키 찾았다 빨간 키 찾았어? 응 오케이, 빨간 키 빨리 열어 열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열었어? 아, 너무 추워, 오빠 앞에 안 보여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데 어, 나 이거 꽂았어 아, 방! 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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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어, 알아봐, 여기 기온 내릴 수 있어, 알아봐 기온 내릴 수가 있다고? 어, 내가 컴퓨터 지금 꽂았어 오, 좋다 오 아, 뭐야, 그럼 여기 아이스크림 다 녹겠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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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안에 뭐 있지, 그러면? 여기 안에서 또 찾아가는 게 있을 거야 오빠, 여기 전기통 오, 전기통, 목해 오케이 이제 하나씩 계속 풀으면 되는 거야 오빠, 내가 땅바닥에 핑크 열쇠 떨어뜨렸거든? 어 그거 빨리 찾아봐 어디 있는데? 아, 잘 찾아가, 그냥, 빨리! 아, 알겠어 알겠어 핑크 어, 찾았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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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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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 망치, 망치 어, 공캠이 찾았어 어, 나 연두색깔 키 찾았어 오케이, 여기가 빨리 좀 들어와 오빠, 들어오라고? 어 됐어 어, 잘 됐어 우와, 검찰은 무서운 아저씨네 그니까, 와 자 어, 여기 있다 공캠이 찾았어 어, 여기 또 톰이 필요해 톰이 또 필요하다고? 어 나 톰 어디다 놨지? 어, 진짜 어, 저기 있다, 톰 찾았다 찾았어? 어 대박 윙, 오케이 아, 이제 카드 키가 필요하다 카드가 필요해 카드가 필요해 쟤가 여기서 똥 싸고 있었어, 오빠 아이, 똥 싸는 거 그냥 외버려 두지 왜 또 끌고 나왔어 아, 냄새가 너무 나 gusta 어, 진짜 오, 파랑키 찾았다 오, 찾았어? 오케이 어떻게 어디 날지 내 지 Älä пол 오빠, 여기 봤던 꼬마 아기 있어 어, 있어, 아기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잊지마 말고 이거 빨리 문, 빨리! 열어! 아! 제리가 나 따라와! 제리가 따라온다고? 찾았어! 저기서 오빠 다시 와! 제리! 제리! 야 시간 좀! 시간 좀! 멈춰, 시간 초! 시간처럼 멈추라고? 그런 능력은 없어, 오빠. 자, 갑니다! 어! 저 애기만, 애기만 구하면 돼! 애기만 구하면 모든 게 돼! 빨리 와! 알겠어, 알겠어! 지금 가고 있어! 어!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시간 업! 와! 45초로 구매했어, 좋았어. 이 정도만 깰 수 있어. 좋았어! 자, 좋았어.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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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가 업었어. 업었어? 업었다, 업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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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오고 있지? 애기가 못 오는데, 오빠? 뭐? 애기가 이러니까 못 와! 버려, 그러면 그냥! 안 돼! 버리가 안 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얻고서 다시 저기로 가야 되는 거 같아. 알겠어, 알겠어. 어, 카드키 찾았어, 아름아! 카드키! 애기 데려와! 여기서 못 가, 미리 돌아서 가야 돼! 애기 구하려면! 그래, 빨리 갔다 와! 애기야! 애기야! 30초 남았어, 빨리! 오빠, 밖에서 만나, 그럼! 어! 어, 빨리, 빨리, 아까 거기, 톱줄, 어! 오빠, 여기 다 와서! 빨리! 15초 남았어! 어디, 오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야! 아! 여긴 어딨지 모르겠어요! 빨리, 아름아!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오빠! 빨리, 아름아! 여기야! 여기! 가자!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쫙! 오! 아... 애기를... 우리가 구했어... 우리가 애기를 구했어, 아름아! 다행이야! 오! 으으! 오! 오! 우리 서포 온거야? 뉴스 없다 석보입니다 방금 납치 된 아이가 되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납치되었던 아기가 돌아왔나봐 다행이다 와 다행이야 그럼 그 제리 아 CRA는 어떻게 된거지? 서울렴 한 번 더 없으세요 잘 잊으세요 잘 잊으세요